끌고 오세요. 기다리고 있다고. 네, 지금 그... 어, 오빠가 이러면서 알려드렸어요. 얼른 끌고 와요. 네, 여기 다니는 건강이 필요해요. 네, 그러면 키트 하나 줄 테니까. 무엇을 원하시오, 이러면서. 실력이 어려운 거 줄까? 아, 근데 솔직히 이상하다. 네. 그 저의 경험사까지는 없는 게 아니라 수업자로도 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해요. 그게 참 자기들만 아는 고하우니까. 뭘 썼어요, 이러면 제대로 대답도 못해주고. 답답하셔서 그러니까. 아, 내 친구들은 대답을 하셔도 못 알겠는데. 근데 대답을 해줘도 못 알겠는데. 그래도 더 답답하니까. 영업소거든요. 그래서 자기가 몇 번 하고 있어요. 너보고 제가 공부를 하는 걸 알고 눈치를 쐈고 야 나 이거 도색해서 한 번 보여줘 근데 솔직히 공부를 안 했다는데 이거 오해보 번호가니까 진짜 쉬워요 근데 공부를 여기서 오해보는 걸 모르겠어 진짜 오해보 보기 때문에 아 감자님은 탈출 없음이 안 돼서 더워진다 내년 기때도 사진라인은 엄청 많아가지고 사진라인은? 사진라인은? 응? 20년이네 뭐 20년이네